괜찮아. 나 안 외로워. 네가 너무 오랫동안 외로워서... 외로운 걸 모르는 거야. 미안해. 수환이는... 그때 끝났거든. 계속 네가 좋아하려고 울리면... 모든 게 복잡해지는 거야. 그냥 네가 좋아하려고 울릴 걸. 좋으면 좋다고 할 걸. 그냥 거기서 들어. 정말 외롭게 넌 혼자 될 수 없어. 전부 다. 근데 그냥 소화하고. 나도 좋아해.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먹어. 그래서! 너 행복해지는 거야! 너 행복해지는 거야. 너 행복해지는 거야. 너 행복해지는 거야. 어떻게 하는 거야?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?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?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? 네가 내 혼자 씻으면... 난 씹히고... 무슨 일 있어? 네가 날 바람 맞히면... 난 안 안하고... 조조야.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. 네가 날 참여한 거야. 난 잘해. 난 안경끼나 보냈어. 난 안경끼나 보냈어. 난 안경끼나 보냈어. 난 안경끼나 보냈어. 난 못하잖아. 나 좋아하려고 안 하던데 좋아한다는 건 우리 힘들에 대해 내가 키스어도 좋아한 거냐고 나 그중이야 4년차 한 번에 올려줄게 하지만 너 지금 나의 좋아하려고 한 사람으로 인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